원리 영상 꽁꽁 얼음낚시 프랭크,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강이 꽁꽁 얼어 물고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꽁꽁 언 강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거야? 헤헤, 그건 말이야! 겨울에 온도가 낮아지면 물이 얼음으로 변하지 강이나 호수는 겉에서부터 어는데 이 얼음이 뚜껑처럼 덮어주어 차가운 공기를 막아줘 그래서 얼음 아래의 물은 더 이상 얼지 않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거야 헤헤, 아하 그렇구나! 우리가 추울 때 이불을 덮으면 따뜻한 것처럼 얼음이 호수를 이불처럼 덮어주어 그 밑은 따뜻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거였어 그렇지!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! 이렇게 화려 Organisation defensive 아티스트hma 가지고 있어 Aww h patron! choreography! 쩔 GRANTador! 이 블랙 transparency! 감사합니다.